6월 달부터 서울의 소리에 출연을 합니다. 매일 낮 12시에 정말 뜨거운 시간에 출연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의 뜨거운 목소리, 그리고 뜨거운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깊이 읽고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겠다는 뜨거운 목소리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서서 소닥 보듯이 하는 게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 있는 기자가 진짜 기자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정치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도 진정한 공부는 역사의 현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 속에서 싸우고, 현장 속에서 공부하고,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싸우겠다는 방독념직 차원의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6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